202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각종 일간지와 경제지에서는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목수일을 했어야 하는 윤창열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인간 승리를 하며 서울 동대문 한복판에 당시 돈으로 1조원 규모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 굿모닝 시티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한다는 광고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입지전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 사업가가 당시 우리나라 유일의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최효삼을 후원해준다는 기사에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1980년대 건설업계에서 탑5 안에 손꼽혔던 한양마저 인수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그해 연말에는 그와 관련한 각종 기부 소식들과 수상 소식들까지 들려오면서 기적과 같았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진출과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이었던 세천년민주당 후보 노무현의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으로 뜨거웠던 2002년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던 젊은 사업가의 자수성가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미꾸라지가 용을 잡아먹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확한 굿모닝 시티가 한양을 인수 완료했다는 소식으로 업계가 또 한 번 들썩이는 사이 물 밑에서는 아니 어떻게 복합 쇼핑몰을 다 짓지도 다 분양하지도 않은 굿모닝 시티가 대체 어디서 무슨 돈으로 한양까지 인수했을까 하는 기본적인 궁금증에서부터 아니 유년기에 너무나 가난하여 목수일을 하면서 20대 후반까지 신촌새방에서 연명했다던 사람이 대체 어떻게 1조원 규모의 초대형 건설 사업에 이어 기업 인수까지 하는 등 절이 돈을 물 쓰듯 쓸까 하는 눈초리가 자연스럽게 생겼고 나중에 드러난 것이지만 이미 이 당시로부터 몇 년 전인 2000년부터 검찰과 경찰에는 굿모닝 시티 대표 윤창열에 대한 각종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6월 노무현 정권을 첫 해부터 거세게 뒤흔들었던 제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관련 각종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2023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축은행 관련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의 그 모든 인과의 시작 굿모닝 시티 분양사기 사건 윤창열 게이트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부장검사 채동욱을 필두로 부동산 개발업체 굿모닝 시티 대표 윤창열이 동대문 복합쇼핑몰 굿모닝 시티 입주 희망자 3천여 명을 상대로 분양대금 9,800억 원 중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확보한 뒤 이 중 상당 액수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윤창열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미꾸라지가 용을 잡아먹었다는 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당시 노무현 정권의 집권여당인 세천년민주당의 대표 정대철을 비롯해 여야 중진 의원들이 굿모닝 시티 대표 윤창열에게 돈을 받아 먹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세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자 굿모닝 시티의 사업지역인 서울중구를 지역구로 둔 5선 국회의원 정대철의 어설픈 해명까지 더해지면서 동대문 복합쇼핑몰 굿모닝 시티를 놓고 벌어진 수천억 원대 사기분양 사건은 순식간에 제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대철은 김대중의 정치적 후견인으로 평가받는 정일영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한평생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투신했던 이태영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부모와 함께했던 김대중을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대선배로 모시면서 1976년 3일 민주구국 선언으로 박정희 유신정권으로부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 아버지 정일영의 지역구 서울시 종로구 중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세천년민주당 선대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으로 2003년부터는 집권여당인 세천년민주당의 대표 최고위원으로까지 선출되면서 그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 그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가뜩이나 노무현이라는 인간을 도무지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당시 세천년민주당 대표이자 제16대 대선 1등 공신인 정대철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참여정부 존재 자체에 대한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2003년 6월 28일 모든 문제의 발언지인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을 차량 추격전 끝에 체포하면서 세간의 모든 이목은 당시 수사 주체인 서울지검 특수입으로 쏠렸습니다.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을 잡아놓고 보니 횡령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수백억대를 훨씬 뛰어넘은 무려 5천억원이었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다 사용했다는 윤창열의 진술은 여러 의미에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당시 돈 5천억원을 대체 어디에 어떻게 다 썼고 대체 어느 선까지 윤창열의 돈을 먹었을까요 이후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의 진상을 보면 그야말로 윤창열과 엮인 곳 엮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돈을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윤창열을 체포할 당시에도 이미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도주 중인 윤창열을 차량 추격전 끝에 잡은 것으로 이미 검찰과 경찰의 깊숙한 곳까지 윤창열의 돈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이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기 무려 3년 전인 2000년 10월부터 경찰에는 무려 9건이나 윤창열에 대한 고소나 신고가 이어졌지만 대부분 검찰선에서 무마되었고 이런 검사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 경찰들까지 많게는 수억에서 적게는 수천씩 받아먹고 수사를 무마하거나 각종 수사 정보를 흘려 도주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검경에 돈을 뿌려대며 수천억 원을 사기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붙잡히거나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윤창열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복합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세우기 위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정대철 뿐만 아니라 인허가와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들을 비롯해 근처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이와재단 심지어 관할 지역 파출소에까지 돈을 뿌려댔습니다. 온 사방에 돈을 뿌려대며 부지 매입에서부터 인허가에 이은 쇼핑몰 분양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인간 승리 자수성가 등으로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성공한 사업가로 탈바꿈한 윤창열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굿모닝시티도 이름 있는 건설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001년 법원으로부터 직권 파산 선고된 한양을 인수하고자 한양 사장뿐만 아니라 한양의 주체권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사장까지도 돈으로 구워삶아 미꾸라지인 굿모닝시티가 1980년대 탑5 건설사 용이었던 한양을 헐값으로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윤창열은 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상대로 한양이 소유한 알짜배기 상가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수백억대 사기를 쳤고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도 무려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240억대 뇌물성 특혜 분양까지 해주면서 자신의 입지를 이중삼중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의 전방위정 뇌물살포와 사기 행각들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을 무렵 윤창열로부터 무려 4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을 시인하며 점점 더 궁지에 몰린 세천년민주당 대표 정대철은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지지자들이 자진해서 조성한 일명 희망돼지저금통이 아닌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선 자금이 200억 원가량이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여기에 당시 노무현 정권 청와대 정무수석 유인태도 돼지저금통만으로 선거했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면서 순식간에 정국은 제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논란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2003년 7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비서실장 문의상을 통해 2002년 대선 자금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함께 밝히자는 승부수를 띄웠고 이에 바로 다음 날 동아일보는 세천년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윤창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희대의 오보를 하면서 대선 자금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으며 검찰에서는 세천년민주당 대표 정대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대다. 세천년민주당 전현직 의원 17명과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4명 자민현 전현직 의원 6명 뿐만 아니라 전 검찰총장 2명과 현 검사장 2명 차장급 검사 5명 부장급 검사 2명 등 검찰 인사 12명을 비롯해 전 경찰청장 치안감 치안정감 각 1명씩에 경무관 3명 총경 2명 등 경찰 출신 9명 그리고 언론인 1명과 연예인 2명 등 총 51명의 이름이 적힌 일명 윤창열 리스트를 입수했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검찰에서 잡아드린 윤석헌 등 윤창열 로비스트들의 입에서 2002년 대선 무렵 한나라당 후보 이회찬과도 접촉하려 했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굿모닝시티 인허가 당시에는 제31대 서울시장 고관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던 노무현 정권 국무총리 고관의 비서실장 탁병호까지 구속 수감되면서 노무현 정권과 집권여당인 세천년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까지도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과의 관계 규명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르세로 일관할 순 없게 되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윤창열은 세천년민주당 대표 정대철 뿐만 아니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비서실장 문희상까지 언급하며 노무현 정권을 더욱 옥지었고 이 무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는 중수부장 안대희 지휘하에 SK그룹 비자금과 2002년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SK그룹 회장 손길승을 시작으로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에는 세천년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2003년부터는 세천년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이상수 노무현의 영원한 집사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권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 2002년 대선 당시에는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최도능 한나라당 재정국장 이재현 등 여야 금고지기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 들어갔으며 2003년 11월에 접어들자 대검 중수부는 중수부장 안대희를 필두로 중수일과장 남기춘 중수위과장 유재만 원주지청장 이인규 등 부장검사급 3명과 함께 울산지검 정중길 광주지검 박찬호 검찰연구관 조재현 양무남 서울지검 서부지청 박진만 부산지검 이병석 광주지검 윤석열 서울지검 동부지청 이명순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원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유일준 김홍민 대전지검 천안지청 한동훈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사상최대 드림팀을 꾸려 2002년 제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03년 6월 희대의 사기꾼 윤창열이 주도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은 서울시 중고 5선 국회의원이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새천년민주당 대표 정대철을 고리로 2002년 제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사로까지 확대되었고 이 와중에 2003년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이미 추진되었던 김대중 정권 국민의 정부의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 등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당내 내부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윤창열 게이트 국면을 거치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내 비판 당내 공격까지 일어나면서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되자 일명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으로 대표되는 호남 신주류 의원들과 친노무현계 의원들 40여 명은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후 김부겸 김영춘 이부영 이우재 안영근 등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과 유시민의 주도로 창당된 개혁국민정당까지 합쳐 2003년 11월 열리누리당을 창당하는 등 2004년 제17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둔 당시 정계는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사건 윤창열 게이트를 수사 중이었던 서울지검 특수의부는 윤창열에 대해 정대철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열리누리당 공식 창당 바로 하루 전인 2003년 11월 10일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연에 새천년민주당까지 합세하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었으며 열리누리당 공식 창당 바로 다음 날인 2003년 11월 12일에는 대검 중수부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 자금 담당자 4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검찰 에서도 2002년 대선 자금에 출처를 놓고 당시 노무현 정권의 숨통을 점점 더 옥죄어 나갔습니다. 수사팀을 역대 최대규모로 꾸린 대검 중수부는 엘지그룹 회장 구법무 삼성구조본부장 이학수 등 대기업 총수급들까지 줄줄이 소환 조사 했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회창의 개인 후원회 부국팀의 부회장을 맡을 만큼 각별한 후배이자 법무법인 광장의 창립 멤버로 대선 당시 이회창 의 법률고문까지 맡았던 변호사 서정우와 노무현의 좌의정 우광제라고 불릴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에게까지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당시 검찰은 그야말로 여권 야권 대기업 등 가릴 것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거듭하며 2002년 대선주자들이었던 노무현과 이회창 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갔습니다. 자신의 측근이자 오래전부터 동업자였고 동지라고 밝혀왔던 안희정마저 잡혀가자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제가 받은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는다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측근 인사들의 비리까지 모조리 들춰보겠다던 특검에 김진흥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정면 승부수를 던졌고 2003년 1년 내내 가열 차게 노무현 대통령과 정대철을 비롯한 측근 비리에 대해 맹폭격을 퍼부었던 한나라당도 소위 차 떼기 정당이라는 멸칭을 받게 되면서 당 존립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회창도 자기 발로 대검 중수부에 걸어 들어가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현직 대통령 노무현과 야당 대선후보 이회창까지 수사 선상에 올렸던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슈들은 파묻혔고 해를 넘긴 검찰 수사 결과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은 한나라당 이회창 캠프 823억 세천년민주당 노무현 캠프는 113억 원이었으며 대통령 노무현과 이회창은 끝끝내 불입권 처리함에 따라 뇌물성 불법정치자금을 댄 삼성 이학수 등 대기업 총수들 대부분도 제대로 잡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10분의 1 발언을 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던 노무현 대통령은 823억 대 113억 10분의 1이 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은퇴하겠다는 말을 지키라는 등 또다시 공격받았고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연이어졌던 대북성금 사건 나라정금 로비 사건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윤창열 게이트 등을 통해 맹공을 퍼부었던 한나라당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보다 무려 7배 이상 받아 먹은 찻대기 정당으로 몰락하여 천막당사 생활을 시작하는 등 꺾인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해 밑에서부터 박박 기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통과 당시 뭉쳤던 한나라당 자민연 세천년민주당 연대는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을 꼬투리 삼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는 등 2003년에 이어 2004년의 정세도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대혼돈의 카오스 중에 국회는 자신들의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방탄으로 맞섰지만 정대철을 비롯해 각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끝나자마자 모두 사법처리 되었으나 수천억 원대 사기를 치며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희대의 사기꾼 윤창열은 고작 1심 징역 12년 2심과 최종심에서는 감염까지 받아 징역 10년형을 받는데 그쳤고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결고리 였던 정대철은 최종 징역 5년형 확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의 형집행정지를 거쳐 2005년 8월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면서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씁쓸한 만을 안겨주었으며 당시 서울 동대문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담보삼아 윤창열이 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무려 1909억원이나 불법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또다시 편법 불법적인 곳에 이중삼중으로 연거푸 그야말로 물쓰듯 썼을 당시 그와 관련된 명동 사체 관련자들이나 각종 이권을 탐했던 조직폭력배들 더 나아가 더 깊고 더 큰 그림을 그렸던 전문금융 브로커들 여기에 이들과 온갖 관계를 맺고 있을지 모르는 속칭 윤창열 리스트 속에 적혀있던 검찰 인사 12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서 이 검은 연결고리는 고스란히 몇 년이 지나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각종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에게 무려 165억이나 불법 대출을 해준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전일저축은행과 연결된 또 다른 대규모 사기 범죄들을 비롯해 이 더러운 이야기들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연예계 스타들과 큰 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